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려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예수 샤론의 꽃 모든 지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의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 민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예배의 가르침에 대한 예배에 대한 가르침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은 2장에서부터 이어져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시며 메시아 곧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6절에서 그 증언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신 적은 많이 없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26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여기서는 번역이 되어서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5절을 보면 여인이 분명하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깨닫게 해 줄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일곱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일곱 가지로 자신을 개시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그다 헬로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가 무슨 말인가 싶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기를 처음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고 에이미이기 때문입니다 70인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기원전 300년쯤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고 지금까지도 동방정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본문으로 인용할 정도로 권위있는 번역본 성경이 바로 70인역 성경입니다 이 70인역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하였고 이 본문은 우리말로 나는 곧 나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는 나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떠올렸을 것이고 메시아를 넘어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개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존 더햄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사야 52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사야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의 백성들은 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을 72인역 번역본으로 보면 에고에이미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곧 나다 라고 말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자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증언되고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까지 말씀을 알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줄을 굽기 말씀을 떠올렸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 이사야 말씀까지 알았는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십자가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탄절을 보낸 후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제 마음에 낮은 곳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극휘를 실천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예배에 대한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종교적 의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극휼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도 상종하려 하지 않는 사연이 있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이며 선생이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에게는 모호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에고 에이미 곧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오늘의 증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해 그 낮고 천한 나를 위해 일하셨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때에 믿는 우리가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 인류를 위해 하늘 영광 벌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에도 낮고 낮은 말구유에서 나시고 소외된 사람들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를 돌아보시고 그 가운데에 죄인 중 괴수인 저를 또 우리를 돌아봐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한이 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승리하는 그리스토인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주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보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으시고 내 힘, 내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히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에 많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 그 무한한 능력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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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